우리나라 전통음식 중에 비빔밥이 있잖아요. 그 비빔밥의 유래가 여러 가지인데 1년 동안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묵은 음식, 그래갖고 이것저것 다 넣어서 비벼 먹고 하는 비빔밥의 유래설이 있는데 그게 제일 저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좋은 의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1년의 마지막 날은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서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렇게도 했는데 좀 그건 아쉬워요.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제가 집에 사람이 북적북적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예전 동료 선생님들 우리 집을 초대해가지고 집에 있는 반찬 하나씩 들고 오라고 해가지고 커다란 그릇에 이제 밥 담고 각자 갖고 온 나물 담아가지고 막 쓱싹쓱싹 비벼 먹으면 얼마나 재미있고 맛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그냥 이제 동네에 지인 초대해서 비빔밥을 해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솥밥을 해야 돼서 그것도 안 쳐야 되고 그분이도 오후에는 일을 해야 되니까 11시에 초대를 했어요. 이리저리 하면 11시 반쯤에는 점심을 먹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반찬, 나물 반찬을 좀 해놨거든요. 원래는 이제 집에 이제 묵은 나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비벼 먹어야 되는데 애들이 비빔밥을 안 좋아하다 보니까 저만 좋아하다 보니까 반찬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슈퍼에 가서 다 사다가 나물을 일단은 네 가지를 해놨어요. 당근도 볶고 콩나물 무치고 호박 볶고 가지 나물하고 뭐 했는데 된장찌개도 좀 짜게 끓여놨어요. 일단은 어머님이 주신 고추장 어머님이 농사지어서 짜서 준 들기름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나물 몇 가지만 있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래서 좀 바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구독자가 한 세 명 정도 늘었는데 또 이대로 영상도 안 찍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게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겸사겸사 이제 저는 그냥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머리카락은 되게 얇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기가 너무 지루한 거예요. 예전에 민머리였어 민머리에 비하면 작년 딱 12월 이맘때가 황한 막바지였는데 그때 비하면 뭐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보기 이런 말 하면은 과거를 모르는 사람 같지만 여하튼 지금 스타일이 굉장히 지루할 때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문득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옆머리가 되게 지저분하게 자라는데 머리를 기르려면 이 과정을 이 과정을 잘 견뎌야 하고 병을 치료하려면 어떤 과정을 지나야 하고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또 요즘 또 든 생각이 제가 이제 마음 공부에 빠져있다 보니까 마음 공부하다 보면 니 몸은 그 몸이 니가 아니다 막 이런 그게 기본으로 그냥 깔려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세계에서 사는 우리는 이 오감을 느끼는 이 몸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몸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 마치 뭐 뭐랄까 차원이 낮은 사람 취급을 당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몸으로 태어난 게 되게 굉장히 어려운 확률로 태어난 거라고 하면 몸이 있어야 체험을 할 거 아니에요. 태어난 이유가 체험이라고 하면 체험이 아이고 아이고 파랗다. 바로 내려놔야겠다. 체험을 하려면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 공부해서 그 몸은 니가 아니야 너는 더 높은 수준의 영혼이야 막 말했더라도 물론 그렇지만 태어난 거는 체험을 하려고 태어났는데 그러려면 이 육신이 있어야 되는데 육신이 왜 안 중요해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와닿긴 한데 요번에 아프면서 깨달은 건 물론 영혼이 중요하고 마음 공부 중요하지만 육신이 있어야 체험을 할 수 있어. 하루하루 체험하는 거에 뭐랄까 온 마음을 다 할래? 그냥 오감이 느끼는 많은 것들 이 체험을 중요하게 여길래. 그래서 오늘은 저는 초대도 하고 좀 분주하지만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으면서 12월 마지막 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말일에는 1년의 마지막 날에는 비빔밥을 한번 잔치 음식으로 이벤트 음식으로 꼭 드셔보세요. 그게 유래에는 저녁이라고 하는데 각자 가정이 있다 보니까 저녁까지 가정주부가 아줌마들끼리 먹게는 뭐 하니까 일단 점심으로 했어요. 음 일단은 제가 아 할 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건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그리 Mutters 그리 여러분 그리 그리고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